어서오세요 이게 누구야? 잘 지내셨어요? 너 어디 있었어? 어디다 이제 왔어? 유림이 지원 끊겨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너 무슨 그런 소리래 유림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덕이긴요 유림이나 우리 조합 잘 지냈어? 진짜 갈 거야? 유림아 나는 오빠한테 다 말했어 근데 오빠는 뭐야? 아니 오빠한테 나는 뭐야? 웃겨? 웃음이 나오냐 지금? 야 너는 왜 키가 안 크냐 엄청 커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갔어? 니 걱정하느라 성사판이 다쳤다 왜? 미안해 힘들었어 무서웠고 두려웠어 지금도 그래 괜찮다고 해야지 이렇게 나타날 거면 괜찮아졌다고 해야지 야 안괜찮다는 사람은 이렇게 해 운동선수가 엄마 Frost 뭐 안괜찮아? 야 안괜찮아 그걸 내가